나는 단단하다 태어났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고 그게 자랑스럽다 카메라 앞에 서기 위해 태어난 사람 무대 위가 더 편한 사람 너무 재밌는 게 서로 또 알아봐요 서로 누군가가 너 특별하다고 말을 해줄 때 그게 탁 켜지는 것 같은 스위치가 You are special 사람들을 웃기고 싶거나 울리고 싶거나 감동을 주고 싶다면 코미디든 연기든 노래든 춤이든 클래식이든 성악이든 트로트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도전하세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오디션 더 단단하다 도전 사람들이 토하면 어떡하지? 그게 목표예요 그러면 진짜 성공하고요 형 진짜로 이거 옷 편하게 입을까? 이 불안한 마음에 전을때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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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